아! 어우! 조정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English Dr. Kaelin이에요.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여기 있는 제 친구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려고요. 네, 요즘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표현을 오늘 같이 배워볼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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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many people 하면 뭐뭐하는 사람은 많아요. 라는 표현이겠죠? 뭐뭐하는 사람인가요? Who share. share는 나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유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인데 자, interest를 왜 허비 대신에 썼느냐? 뭐 취미나 관심사를 interest 라고 하는데 허비라는 말보다는 interest를 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허비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요. 약간 뭔가 좀 올드한 느낌? 딱딱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비도 괜찮지만 interests 라고 해서 S까지 붙여주시면 관심사 혹은 취미라는 표현이에요.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그쵸?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here are many people 어떤 사람이요? Who share their interests 누구와? With others.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취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here are many people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 이 표현은 두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 There are many people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 There are many people who share their interests with others.